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 김밥으로 영민적으로 나왔던 배우 배혜랑입니다. 시작! 완벽해. 그 불빛에 예, 영민. 시작!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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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보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못보신 분들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공약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